모델 솔루션이 5조 원이 넘는 청약 증거금을 동원하며 기업 공개 시장 침체에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. 모델 솔루션은 26에서 27일 진행한 일반 청약 결과 경쟁률이 1,514.8대 1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. 청약 증거금으로는 총 5조 1,124억 원이 들어왔으며 신청 주식수는 3억 7,870만 주로 집계됐습니다. 모델 솔루션은 고부가 가치 산업의 제품 개발 단계에 필요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.